내가 필요해서 골라본 싱크 대수전 베스트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 싱크 대용 브러쉬 황동 수도꼭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고급 장교 재료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답니다. 레버로 통제되고 터닝 주둥이 유형이라서 사용이 편리해요. 수도꼭지 설치도 수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냉수와 온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제품이 훌륭하게 포장되어 도착했고 설치도 쉽다고 해요. 빠른 배송과 훌륭한 품질에 만족한 소비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몇몇 고객들은 제품이 지연되어 도착했다는 점이 아쉬워했어요. 좋은 품질과 디자인으로 주방을 더욱 멋지게 꾸밀 수 있는 이 제품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인리스 스틸 폭포 주방 수도꼭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폭포 흐름 스프레이 헤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해요. 또한 온수와 냉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하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죠. 이 수도꼭지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라믹 벨브가 적용되어 있어 사용시 부드러운 물륨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고객님들의 솔직한 리뷰를 들어보면 노질이 조금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손님들을 매료시키는 스테인리스 스틸 폭포 주방 수도꼭지 여러분도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 수도꼭지 브러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가볍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어요. 주방 싱크대를 덮고 다양한 청소 작업을 할 수 있는 확장된 당김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또한 다양한 작업 모드에서 물이 튀지 않도록 도와주고 수온과 흐름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싱크린들이 있어요. 주방 수도꼭지는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환경 친화적이에요. 설치 및 사용이 매우 간편하고 품질 또한 매우 좋아요. 주방을 더욱 편리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줄 이 제품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